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 사실 인텍플러스라고 하면 검사장비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나 2차전지,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반도체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거기다 더해서 최근에는 TSMC까지도 공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미 밸류체인은 한 번 적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이런 공급이 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TSMC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추가적인 수주가 좀 나올 수 있다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HBM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HBM 같은 경우에는 2년치 정도의 수주를 다 지금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텍 플러스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솔더볼 내부부터 시작해서 외관 장비 이렇게 두 개를 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과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 인텍 플러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전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심지어 이전 저점까지도 살짝 깼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 자체가 지금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반등, 지금 반도체 섹터나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좀 올라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양쪽 섹터의 힘을 같이 한 번 받아보자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텍 플러스는 2차 전지 외관 장비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섹터, 전방 산업 자체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인텍 플러스의 실적입니다. 인텍 플러스의 실적인데 지금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적자기는 한데 이제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영업 손실이 좀 줄어들고 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영업이익의 생각보다 더 안 나오거나 그다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에 머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등 나올 때 같이 따라가주면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위로 살짝 올라와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로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매수가 범위를 잡아드리자면 14,000원에서 14,4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갭이 좀 발생을 했었고 위아래를 좀 흔들렸었던 가격대인 17,5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고 손절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구간, 라운드 넘버로 제가 잘라봤거든요. 12,5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SMC 글로벌 빅테크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수주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500원 목표가, 손절과 12,500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